어저께 직박이형하고 롤 두판 했거든요 밤에 진짜 그 라인에선 스웨인이 짱인게 스웨인 스킬을 모르니까 그냥 다 맞아 그니까 아예 뭐 못 피하고 이게 아니고 피할 생각을 안해 메카니즘이 뭔지 모르나봐요 뒤로 돌아올 때 잡는건지 모르고 자기 옆에 지나가버리면 그냥 안피해 아깝 근데 그게 맞고 학습을 하는 애가 있고 학습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뭐야 그거 이거 왜 이래 이게 왜야? 왜 있어? 왜 이러고 있는거야? 아 얘는 시작이 항상 이래? 아 얘는 시작이 항상 이래? 재잡혀가지고 있구나 이거 안탈래 이거 탈래 이거 멋있다 근데 주... 주차를 왜 이렇게 했냐? 빨간 차가 빼줘야되는데 가야될 때가 아 여긴 또... 아 내가 또... 안간댄데 여기서 시작해버리네 네 음... 신기해요 이거 완전 잘하죠? 응? 응? 아... 잠깐만요 여사님... 잠깐만요 아아아아아아 뒤졌어 저거 타 내꺼 타 내꺼 저거 타 내꺼 아 차가워 어디갔어 길이 어디밖에 없는데 아 이따가 와 올라가 찍어 이제 아니 길을 모르니까 T? 이거 물음표는 서브죠? 서브는 안해 야이 씨 참 멋있다 아 아 오오오오 잘하죠 이제? 운전 잘하죠? 아 아웃에서 인 오우! 인에서 아웃으로 빠지나옵니다 오우! 직선주행은 프락셀 오우 지금 운전실력 오우! 이거 좀 느리다 이거 그쵸? 안 좋은 게 좀 느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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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걸로 타자 빠른 걸로 타자 저 조화본데 저거 조화본데 조화본데 아이다 오우! 야 이거 터널도 있어? 야 이거 터널도 있어? 솔직함 없네 아 다른 사람들이 좀 천천히 가는 거고 으아악! 의집사 pegar. 슬프다 아 fierc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817, 북쪽, 지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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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인데 몸싸움 있어 몸싸움 있어 와우와우 아... 아... 와... 아 오토바이 타지 맙시다 오토바이 타지 맙시다 유용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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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지점이... 근처였을 때 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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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5초나? 하... 차 없나? 얘가 돈이 진짜 많아 으엑 으엑 오... 나 으악 응 신고 활발하네? 활발하네 하지마시지 아 하지마시.. 영감님 하지마시죠 피하는거 뭐죠? 피하는거? 피하는거 뭐 시프트였나? 참습니다 어우 씨 어 그 와중에 어 맵네 매워 아 스페이스가 피하는거야? 어 그 와중에 이게 차 말려놓고 나 때리기 영감님 계시겠죠? 이거 피하는거야? 스페이스가 스페이스가 피하는거 머리 깎아볼까요? 아 귀엽잖아? 지실래? 스페이스가 피하는거 스페이스가 피하는거 머리 깎아주세요 기름 머리로 저 앞머리 있게 해주세요 앞머리 있게 네 앞머리를 깨달라구 아니 이게 네 다 dialogues 자 앞머리를 밀어버리면 어떡해요 미용실 특 약간 맘에 안드는데 말 못함 퇴진 못하네요 여기도 뭐 살수있나? 알바 알바 또 여기 안에 들어가서 짱박혀가지고 컴퓨터하고 있구만 어딨어 어? 어디갔어? 아투미 훔칠 수 있어요? 어 어 어떻게 훔쳐? 아아 이거? 어 어 여기도 있다 어 ATM을 사용하는거네? 아아 병원비가 좀 많았어 뭐야 왜왜 왜왜 아아 하지..하지 마시지 어? 나도 때릴 줄 알거든?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어? 왜왜 달려오는거야? 움직여! 아까 했던 것처럼 해봐 안 움직이네 다이버스 어? 서기통 야 이거 진짜 많다 서기통 어? 서기통 안 있어? 아 서기통 있었는데? 아 여기다 아싸 아 서기통 있었는데? 경찰이 떴나봐 경찰이 떴나봐 경찰이 떴나봐 아니 알리바이 만족해 어? 가버렸네? 으웁 루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자세히 도망가네 걸어가면 못잡지구 어떻게 접어볼까 어떻게 접어볼까 어떻게 접어볼까 어떻게 접어볼까 퓨마도 있어요? 아 진짜로? 이게 안풀리냐 나? 자 여기 스토리 하죠 스토리 그만 놀아 그만둬 저기 차 있네 티로가 티로 아 아프다 아프다 폭주족 있는거 아니야? 총 쏠거 같은데? 뭐야 얘네 같이 껴줄래? 왜왜 나가라고? 다 흩어지네 다 어디로 간거야 자기 집으로? 여기 좋다 좋다 네네만 재밌게 놀았냐? 오케이 오케이 뒤 돈 많네? 돈 많아 돈 많아 돈이 많은거 같애 기본적으로 차도 있고 뭐야 출발하냐? 또 경찰아? 뭐했다고 뭐했다고 경찰이 와 아무것도 못해 신고했나봐 아우 짜증나 또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 자연인이야 자연인이야 그냥 산으로 깨서 올라가 걸어서 가자 지금 하우 답답해 그래 걸어서 가자 걸어서 가자 산을 넘었는데 그 차가 어떻게 와 이걸 꺼졌다 오케 하 답답해 진짜 차도 없고 도로 있으니까 하나 얻어 타볼게요 저 기차도 훔칠 수 있어요? 귀찮았는데 올라타긴잖아 낚시 한번 해볼게요 낚시 나만의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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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휙 아았 개 새 삐 아 얘가 퓨마야? 개가 아니고? 야 여기 숨어있네 야 근데 스팟이 좋다 그지 어우 개빡 돌아 차 안아 얻어 타자 이쯤에서 휴마 있나 없나 확인 휴마 있나 없나 확인 엎드리는거 보여 엎드리는거 엎드리는거 없나 차 안아 얻어 타자 아이씨 와 뭐라고 아 어 탄약과 방탄복 저격총도 아 하기싫다 총 없으니까 하기싫다 친구 할꺼야 아 집갈게요 어 그만해 이제 장난 그만해 오케이 집에 왔어요 됐어 스토리 진행해 집은 담 넘어서 어 오 저장 안됐나 알았나요 그래도 넌 못 잡았다 너가 말했을때.. 음.. 그럼.. 우리 로 Santos에 걸어가면? 곧! 어? 뭐지? 아이스크림? 와 와! 로드트립? 넌 이걸 받을거야? 로드트립! 어디가 있는지? 와 나 이제 안 잡힐래 점착폭탄? 아 오케이 소음기 더 달아 소음기 어, 마채테 멋있다 이거 어? 이거 못사? 오케이 다 살았어 다 살았어 오케이 응 오, 잠깐 소총 손제비 쌍건사로 세 네 형 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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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즈 이거 좋더라 돈 많으니까 좋네 돈 많으니까 좋네 뭐야 나카사 야 좋다 비켜봐 야 돈 진짜 많아 귀모장 너클더스터 이거 이거 하면 사람들이 겁도 안내잖아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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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중요하니 웨이힛이 중요하니 정착폭탄... 그럼 우리 존경해 주시옵소서 어저께 했는데 저장이 안됐어 그럼 우리의 길을 시작해? 그리스는 아름다운 방법을 얻게 하자, 와이트 그냥 와이트, 그리고 다른 것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조금씩 가벼운 선물을 받았다 가벼운 선물을 받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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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의 유명한 곳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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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에서 인해서 아 근데 이거 좀 짜증나는데 쟤 아 마니악, 왼손의 브라든지! 다! 삶의 일상 삶의 길이 덥지 않던 것들 삶의 길이 안 났다 삶의 길이 없는데 삶의 길이 없다고 삶의 길이 없다고 삶의 길이 없다고 삶의 길이 없다고 그럼 돌아다니더라도 되네, 살시쌍? 여기다도 지고 여기다도 지고 다른 집인데 죄송해요 2,500원씩 빠져야 참고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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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하네 별 fraud 들고 흐흐소스 이웃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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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요거 엘 잘 죽였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국민들이 죽였다. 만약옷이 말한 것이다 뭐? 외우고 뭔가요? Ner음이 말한 것이다. nadie 이 아 Isa 쥐같은데 있는 남의 아이스ك? 이 아이스들 그지 아이스ha? 내 아이스댄 뇌리야? 여기가 그지 정의 보다 음. 그지 정의 한 것이다 이 사람은 제 눈에 눈에 올려줄 수 있을까? 그 눈에 눈에 올려줄까? 앞에서 안 보여, 그지? 웨이드로도 좀 계속 잡고 싶어 웨이드로도 모르겠지? 아직은 거리고 계시나요? 아직은? 아니, 웨이. 우리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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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넌 이렇게 잘 안 하러 갈수록. 넌 그렇게 잘 안 하려는 걸? 넌 웨이. 그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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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될 así 했는데도 그리고 가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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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좀... 그냥... 아, 트레버로? 아, 아... 말 안해. 운전에 집중하자고... 끝난 거야? 트레버가 어... 뭐 그런 일이 있었나봐. 동영상 I guess it is I always wanted to come here But you got stuck in the desert? It's still San Andreas Best part of the state Good I can't see the I can't have mercy arias 어... 나갈 수가 없어 여기 뒷마당이 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야 아 이거 익숙한 동네네 가자 친구는 있어야 되나? 웨이드 있어야 되나? 없으면 임무 실패야? 아 왔다 왔다 왔네 어떻게 왔냐 너? 어떻게 왔냐 너? 이쪽이 더 빠르니까 일로 갈게 가자 바로가자 여기서부터 아 쇼퍼스로 가는거야 이게 왜? 오고있어? 뛰어와 빨리 좀 걸어 하이킹이야 하이킹 다스 그래서 마이클 이곳은 죽은 남자가 생활에 돌아왔어 10년이 지났어 또 한일이나 남자가 생길 수 있어 네? 아 이쁘게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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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무섭다 진짜 진짜 개 무섭 멘트 아이쿠 의 사천아파트로 가자 머리 단정하게 자르니까 보기 좋잖아 트래버 아이쿠 긴 여행이 될 것 같다 나 앞장설테니까 따라와 기록.. 기록 올라왔어 아아 자 아이고 여기 낚시 낚시 한 번 해 이 총이 아닌데? 이 총인데? 낚시 한 번 낚시 한 번 해 낚시 한 번 해 낚시 한 번 해 여기들 타 빨리 타 신경없어 낚시 한 번 해 안타까 다 그렇듯 예, sir. suspect is found. fine, these are shit! um, hi, Gray. what do you do with these in a call? whoa, river! told me. that hurt my neck! oh, shit, trip! 탈출 탈출 어, 차 갈아타고 뒤에 차, 경찰 있었나? 탈출 빠르게 가 빠르다 이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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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는데? 미쳤는데? 좋아좋아좋아 내려 다 왜 시야가 이정도 돼야지 미쳤는데 사라지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통체증 이렇게 유발시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차가 쌓임? 아, 막 갖다 박고 막 이러네?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구나 화면을 더 막자 이렇게 막아, 이렇게 하면? 못 지나가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어디서 올라가? 아! 아! 고소카, 닭! 아, 내가 죽을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절대 안 좋아해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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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하고 아, 이렇게 막히는구나 나중에 다시 돌아와도 이렇게 돼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있어요? 죽을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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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制을! 아! 아! 아, 엉 예요! 아, 스몰야! 몰라, 다시 보러 아직몰래 어? 왜 왜 왜 걸렸어? 알지? 아직몰래 아 끝났어 끝났어 차이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와 아까 저 막히 뜨네 아 어 어디 마이클이 들어갑시다 근데 내가 지켜보면 계속 쌓여있는거죠 견인차가 와서 막 걷.. 걷어가기도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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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근처님? 부적 див sane! 빨리 부적해, 보셨나와 생각해 주체어! 오, 너, 조긋아... 들은 어디로 오는 곳에 면을 마다듬어? 너나, 어디 또 하는 곳에 면을 마다듬어? 이렇게Stand나 봐! 하지 않으면 향이 없으면 향이 없다! 어느 정도. 이건 집사님이쑤스 좋아해, 고유밀씀하고 여기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네블른의 잠을 잊지 못했지 누군가가 없었지 넌 둘 다 가야해 둘 다 가야해 내 여자친구? 내 가족이 좋아하지 않으면 네네네네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네 잠시만 네네네네 네네네네 플로이드의 아파트는 이제 아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플로이드의 아지트.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 이제 번갈아서 플로이드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못나갔네. 아뮤네이션. 이거는? 이거? 근접지래? 대형을 부품하나? 연락처를 모르잖아, 그지? 연락처를 모르잖아, 그지? 미션 택시타워 갈까요? 택시타워 가자 택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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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로스산토스에 있는 비행학교 라디오 광고를 들었어요 비행학교 이용할 수 있다 미션 영어 2 전혀 대신 론 전혀 택시타워 택시타워 오 택시타워 택시타워 도로로? 일로? 여기 서있으면 되나? 아니다 왔다왔다 어 뭐야 쟤 어디로 가냐면 좋은 것 같아 어떡해? 아 나 지도를 봐야되는데 차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목적지 선택 변경 미션지 엠 이건 마이클 트레버 이거 이렇게 가는거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왜? 건너뛰기 건너뛰기 추가 이거 빨리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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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는데 택시가 좀 약하다 택시가 좀 약하다 택시가 약해 걸어가도 되는데 걸어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황색 아 아 주황색 야 이제 마이클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 확 터질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본데 마약이야? 마이클 만난다고 이발도 하고 왔는데 마이클 만난다고 이발도 하고 왔는데 아 아 아 아들 본능적으로 지금 쫄았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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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트레버가 더 맞지 않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의 성격이 어디있지? 아만따, 너는 잘 봤어! 아, 너를 잊어버렸어! 아만따가 있었는데, 아만따가 좋은 뼈였는데, 지미, 너는 아만따가 있었는데, 아만따까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아만따가? 아만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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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따가 아만따가. 아, 트레이시씨까지 알고있어? 아, 트레이시씨까지 알고있어? 근데 트레버 딱 나오니까 다 굳어있잖아 그치? 티비는 좀 setup. 다 얼어있었다. 치욕과AME 네, 처음 곳은 나마스텔의 선생님까지. 그니까, 그 sele 본관과 힐정fo és? 저랑 알 것 같은 atra czasu Г wore. 그 타이pro care, 아들 바로 예의발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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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바로 어디야? 음..매즈뱅 아리나 트레이시가 흥미로워 애들 말 잘뜯게 하려면 트레버 근처에 그.. 뭐지? 사귀해야겠네 아? 내가 생각했을때 그럼 가자! 하하하하 아 트레버가 해결해준다 트레버가 이 어그러진 이 질서 다시 재정립 애들이 말을 안듣죠 트레버가 다시 정립해주러 왔습니다 금쪽이 잡으러 갑니다 표시켜갑니다 귀비 갈리 수 회사 글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이 미친놈 트레버가 인정한 마이클은 옛날에 없댔다는 거야 얘가 인정하려면 좀 정상적으로 인정 못 받을 뻔 친력이 좋아서 그런가? 손질이 드럽다기보다? 원래 양친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건드리잖아 조뜩질을 잘하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지 자기 마음속으로 공부 잘해서 이렇게 쫄아가지고 안 건드리는게 아니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실력이 대단한 건가? 자, 저 کو 말하라고 하니 그걸 디렉은 도대체 죽을댔 자기의 아들한테 보기 위해 죽을댔 에이씨 자아 죽일 것 같나 진짜? 뭐지? 돈이? 아니면 싸울 것lett? 아니면 뭐? 왜요? 왜 이리해? 너 찾을까? 그리고 꼭 찾을까? 네, 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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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고가 돼. 야, 트레이버가 이렇게 집착...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애가, 어? 인간을 일회용으로 쓰는 애가 다회용품으로 인정한... 이게 마이클 말고는 없지 않나... 다 일회용품으로 쓰잖아요. 힐버가 정이 많고... 마이클이 매정한... 그 정의 기준이... 정의 기준이... 조금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비안84식 정이라고 봐야되나? 희민이도 나한테 매정하다고 했거든? 돌려버리고... 근데 딱 제작진이 돌리라고 논 캐릭터 아니야? 그럼? 그 정의 기준이... 그 정의 기준이 돌리라고 논거잖아. 그냥 돌려줘야지. 그들은 어디야? 안녕, 선생님. 제 이름은 어디야? 트레이시 타운을이 어디야? 트레이시... 다 산타... 죽을거야! 어디야, 라즈로? 선생님 갑니다. 트레버 선생님 갑니다. 자, 금조각... 그것도 좋아졌어. 그 정의 기준이...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 오디션의 fame, or shame, 시즌 14. 여기, Vinewood, San Andreas. 다음은, 트레이시 대상타. 트레이시 대상타. 트레이시 대상타. 네. 트레이시 대상타. 트레이시 대상타. 트레이시 대상타. 너무 맛있고, 네, 여러분. 트레이시 대상태. 으으으으으으 유명 mislAs 라이시 나 Re집니다. 세포! 왜 이렇게 말해? 이리와! 아니야! 이리와! 하하하하하하 아... 돌아가자 아... 돌아가자 아... 나 깨 부지고 다녀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 빨리 잡아 죽여 그냥 죽여 살려주지 마 autok! 잡았다 마이클! 하하하하 헤이 헤이 마이 verz 저거 뭐야? 자, 그 교수야. 그 교수야. 차려주면. 자, 영원히 자아. 우리의 위치에 빨리 훈련하자. 어떻게 우리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가? 우리의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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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몸 보다 오! 오! 역주행이다! 여기! 왼쪽으로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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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안 돼 안 돼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맞아? 저거 맞아? 귀차킬로 가는데? 막 나가는데? 저쪽으로... 저쪽으로 던져야 돼 차도 뒤졌다 반쪽이 만들자 일루와 반쪽아 일루와 저쪽으로 던져야 돼 네, 네, 여기 여긴 너 여긴 너는 10분건로 10분정도 틀려! 그 놈이 그 놈이 유명한 것 같은데 근데... RAM 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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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떤 익숙한데? 그런데... 그ication! 그깨를 하라고 하라고. 그깨를 하라고. 우리 희생이. 여러분, 우리. 그깨를 왜요? 그깨를 잘못했을 것 같고. 그깨를 뵈는 그녀가 2년째 세후에 누구에게도 그로로를 그려야겠다는 말이냐고 매우 아마도 롸타임을 한테가 내가 롸타임을 한다는 것 알acker 또 뭐였지 necessarily 하하하하 음악이나.. 무슨 입을까.. ㅎㅎㅎ 근데 딱 느낌이 오나가 트레버 얼굴을 보면 다 애들이 반응이 똑같아 내 카메라를 다 붙여놨어! 세상이 널 봤어! 반응이 오잖아!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9년 동안 안 했었지? 데이브! 우리 얘기해야 돼 너 똑같이 말해 오케이 쟤가 그 움찔하듯이 인간장수 트레버 생겼고 가자 여기서 비가 뭐였지? 비가 뭐였어요? 아 오른쪽에 나온다고? 어딨어? 비 아 연방원 FBI 아 나 이제 FBI 이거 비밀이 지금 아직 있거든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렇게 어? 돌아가고있냐? 11달러 신고하면 안되죠? 어떻게 이 신고가 어떻게 들어오는거야? 아 아 아 아 와아 둔들었다 와아 둔들었다 아 이제 부자다 아 에프게 들어가면 쫓기는 것도 끝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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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단과 한 달 전에, 우리 정말 불이 없던 것 같지 않던 것 같지 않던가. 하지만, 만약에, 도우면, 왜 그는 왜 그는 왜 그를 안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을 바닷가 아니라. 아, 우리 problem! 네, 나한테는 놀아. 우리 집에서... 같이. 그래서... 당신의 문제는... 제 문제는... 제 문제는... 제 문제는... 제 문제는... 제 문제는... 아니요. 무슨 일을 잃지? 제 회사는... 제 책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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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강도 자체를... 애초에 잡히는 걸 염두에 두고... 한 거였다면... 제 책을 읽고... 제 책을 읽고... 아! 홍영어... 모른데? 쇽... 이거 해봤어요? Q.T.A.P 해봤어요? Q.T.A.P 이따? Q.T.A.P 해봤어요? Q.T.A.P 해봤어요? 파이브.. 도사야 아 진짜로? 하긴 10년 됐으니까 근데 솔직히 파이브는 내가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많이는 못했고 어느정도 똑같이 됐지 옛날거는 많이 했지 산안드레아스나 이런것들은 많이 했었지 근데 대충 똑같지 뭐 미션이 거기서 거기야 장난 아니던데 막 사람 다 죽이고 댕겨 이거는 그 재미지 안경이 어디있어요? 아래.. 아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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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아유 오랜만이야 아유 오랜만이야 이것까지만 보고 가져가고 나가겠습니다 크으 이 아저씨 진짜 아.. 아저씨요? 아유 아저씨지 뭐를 필요할까요? 이 사람 Ferdinand Karamoff 이 아이전씨는 죽을 것 같다 여기 우리 부odar에 저희는 빙 음료가 있는건 같아 우리도 좀 있는 곳에 한콤한건데 이렇게 어 네 이미슨이 있었지 얘도 이까진 저의 적으로 아저씨가 아저씨가 무너진게 찍어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끌어오까요? 너는 죽을때 하니? 항상 네가 좋아요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뵙게 해 그럼... 근데 왜 찍어버렸지? 뭐죠? 존 도, 어린 남은, 어르신, 지하의 40년, 호들로 변한 으음 잠이 투입시키려고 이런식으로 좀 거칠게 투입시키려고 리얼하게 보여 아 이렇게 투입 미쳤네 으음 만약에 못 깼으면은 그냥 분해되는 거네 흐흐흐흫흐흫 그..그..그런가? 응 못 일어났으면 분해된 거 이거 운이 좋아...야지 되게 운 좋네요 이씨가 기체가 운 좋게 살려줬어 으흐흫 으흐흐 싸움 못하게 생겼잖아 근데 난 심지어 난린 거 바라 물어봐 흐허헣헣헣하 그래서 멋있는 거 같아 진짜 괜찮지? 아 그 트레보가 미쳤어 트레보가 그지같이 생각하는 트레보가 누구더라 그지가 아니야 그... 그 흑인이 트레본가? 아니요 그녀는 프랭클린이고 내 트레보가 도착했어 FPS 안녕하세요 아 거기 야양지에서 출발 할 수도 있네 야영지에서 출발할 수 없어 오케이 야영지에서 출발할게 너무 재미있어 야영지에서 출발할게 너무 재미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근데 너가 밖에서 출발해야 돼 지금 여기서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병원이나 안 굳혀서 출발했잖아 온몸으로 처음부터요? 미션 처음부터? 일단 저장 아 너머서 출발하는구나